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조동사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어 정답은 1번 왜 할 수 없다 can의 부정형이죠 또는 줄여서 라고 씁니다. 2번에 must not 의 줄임명인데요. 절대 뭐뭐 하면 안 된다 라는 강한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문제 너 우산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답은 2번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충고나 조언을 나타낼 때는 should를 쓴다고 했어요. 1번의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씁니다. 3번 그녀는 오늘 밤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정답은 1번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몰라 조심스럽게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는 may not를 써요. she may not come to the party tonight 2번에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지를 나타낼 때 씁니다. 4번 그는 너의 부모님께 전화할 거야 정답은 1번 왜 뭐뭐 할 거야 조동사 will가 같이 썼죠. 조동사는 동사의 조수니까 조수를 믿고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합니다. he'll call your parents 마지막 문제 우리는 교복을 입어야 하니 정답은 2번 뭐뭐 해야 하니 라는 의미로 must와 have to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문장이 to로 시작하죠. 의문문 만들 때 to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have to 입니다. 1번 must의 의문문은 must로 시작해야 해요. 어때요? 문제 다 맞히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를 활용해서 문장도 만들어보고 따라 말하는 연습도 해볼게요. 오늘 공부 끝!